KF-21 난리난 독일 언론 연일화 미국 언론 한국 공군 충격 못 믿어 해리스 지지율 밀려 오바마 등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빼돌린 KF-21기밀자료의 전투기 설계도에 해당하는 KF-21의 카티아 도면,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자의 보도 및 보안 당국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반출하려다 적발된 USB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우주기업 기술진이 본사에서 가져온 인도네시아어 작성 자료로 이미 인도네시아의 카티아 프로그램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카티아 프로그램은 3D 설계 항공기 입체 모델링을 위한 카드 프로그램이다. 국산 기술로 만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50 등도 모두 카티아를 이용해 설계했다. 현재 경찰과 정부 합동수사단, 국정원 방첩사령부 방위사업청은 카티아 도면의 유출 여부 및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K는 해당 매체의 카티아 관련 자료는 도면 설계를 실습하기 위한 전습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KF-21의 인도네시아 기술진 기밀 유출 사건은 지난 1월에 발발했다. 당시 카티아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KF-21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USB, 수계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카티아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정부 합동조사단은 USB를 바탕으로 K의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마친 후 2월 22일 경찰청의 MC에 대한 수사를 요청. 현재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약 20%인 약 1조 7천억원 이후 약 1조 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재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과 2023년에 500여억 원만 추가 납부했다. 현재까지 연체된 금액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국을 지키는 자객의 비수 제스-39 그리펜 전투기 오상현의 무기큐브 1813년 나폴레온과의 전쟁을 마친 뒤 지금껏 단 한 번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은 나라 스웨덴 올해 2월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톨 32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210년 넘게 유지해온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다자한 보책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중립국 지위를 유지했던 스웨덴의 비결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무장중립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병역제도와 전차 장갑차는 물론 전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독일과 연합군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핵전쟁이나 냉전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웨덴만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영토 곳곳에 항공자산을 숨겨놓고 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어디서든 출격해 기습하고 소모전을 벌여 적의 기세를 꺾는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이 그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스웨덴은 드라켄과 비겐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든 회사는 우리에게 자동차로 더 친숙한 사부입니다. 하지만 1960에서 70년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스웨덴 공군은 적이 침공했을 때 방어적 분산 기지 계획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이 원했던 스펙은 비겐보다 작지만 기동성과 속도가 높고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며 적국이 공격했을 때 스웨덴 전역에 있는 소규모 방어기지에서 출격할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투기를 탐색했습니다. 처음에는 F-16이나 FA-18, F-20, 미라주 2000 같은 당시 최신 전투기들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웨덴 정부는 사부에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맡겼습니다. 1979년 스웨덴 정부는 공대공과 공대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개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핀 앞에 붙은 제스-39의 제스는 바로 공대공, 공대지, 정찰을 뜻하는 스웨덴너의 앞글자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그리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국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한 보라매처럼 공모를 거쳐서 정해졌습니다. 사부 로고에 새겨져 있는 상상 속의 동물 그리핀의 스웨덴너 그리핀이 채택됐죠. 스웨덴 국방부 산하 국방물자 관리국은 사부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2015 설계를 국방부에 추천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사부 스카니아와 에레메릭슨, SLA, 볼보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볼보가 면허 생산한 RM-12 엔진을 추진기관으로 선정했고,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카나드를 부착한 단발 엔진, 단자식 경전투기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1982년 6월 30일 스웨덴 의회는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고, 국방물자 관리국은 사부와 257억 크로나, 약 31억 1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5대의 프로토타입과 초기 생산물량 30대를 발주했습니다. 첫 시재기가 출고된 날짜는 1987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시작하려던 시험비행은 비행 제어 시스템 문제로 18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이듬해인 1988년 12월 9일 초도 비행을 시작했죠. 51분 동안 진행된 첫 비행 이후 약 이달 뒤인 1989년 2월 2일, 여섯 번째 시험비행 도중 처음 문제로 지적됐던 비행 제어 시스템 문제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펜 시재기가 스웨덴 남부 린셰핑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돌고래처럼 다시 튀어올랐다 떨어지면서 왼쪽 날개를 활주로에 부딪히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부는 미국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프트웨어를 수정했고, 사고 15개월 후에 시험비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과 1991년에는 대체로 남은 5대의 시재기가 시험비행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992년 6월 스웨덴 공군은 사부와 110대의 그리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10일 양산기체의 첫 비행 이후 1994년 스웨덴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8월 8일 스토콜룸 워터 페스티벌 축하비행 때 또 한 대가 추락해 실제 운용은 1996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속한 무장장착과 기본정비가 가능한 기체입니다. F-404 엔진을 그냥 써도 될텐데 볼보는 왜 면허생산을 하면서까지 RM-12 엔진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엔진의 무게와 부품수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와 제작 전반에 걸쳐 간편한 정비와 짧은 이륙거리, 동체 크기 대비 큰 탑재 중량, 높은 기동 성능 등을 반영했죠. 그리펜은 애초에 스웨덴 곳곳에 숨겨놓은 소규모 기지에서나 임시활주로 등에서도 신속하게 이륙해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때문에 폭 16m 길이 800m의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고, 공대공 무장을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재보급과 재무장이 가능하죠. 또 동체 크기와 주익 사이즈를 줄이고 랜딩기어는 날개가 아닌 동체에 수납하도록 설계해 유사시 기체를 분해해서 은닉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공군이 숙련된 정비사 1명과 신병 5명이면 그리펜의 신속한 무장장착과 출격이 가능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객의 비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운용 유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인스의 수석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헌트 분석에 따르면 비행시간당 정비 비용이 5,800달러로 임한 2,000달러인 유로파이터의 4분의 1 1만 3,600달러인 F회의 마이너스 18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펜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끊임없는 진화에 있습니다. 처음 스웨덴 공군에 인도됐던 단자형 그리펜 A 복자형 그리펜 B에서 북대 서양 조약기구 에토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무장과 전자장치 등을 확장한 그리펜 C D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전투기 수출에 있었습니다. 1995년 사부는 배시스템조와 손잡고 개조와 제조 마케팅 지원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했죠. 12년 뒤인 2007년 사부는 그리펜 데모 기술 시험기라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합니다. 제프 414 엔진을 달아 최대 이륙 중량을 기존 14톤에서 16톤으로 랜딩 기어를 재배치해 내부 연료 용량을 40% 늘리고 동체 하단에 2개의 추가 하드 포인트를 달았습니다. 레이더는 아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애프터번호 없이 마 1.2로 순항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죠. 설명에 뵙어링 모발입니다. 1.3로 순항할 수 있는 그리펜